1. 컵에 물을 가득 채우면 쏟아지기 쉽듯이 관계의 힘을 넘어들이면 오히려 망치기도 쉽다. 그래서 조금 더 할 수 있어도 다음을 위해 멈추는 게 좋다. 2. 오래 유지해도 지치지 않을 모습으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을 잃지 않기 위하여. 안녕하세요. 낭낭서가입니다. 오늘의 책은 다산북수 출판 김수연 글, 애쓰지 않고 편안하게 입니다. 더 나답게 살기 위한 인간관계 처방전이라는 부제가 붙은 애쓰지 않고 편안하게, 본문 내용 중에 마음에 남는 몇 곡지를 낭독합니다. 차례를 먼저 보겠습니다. 1장. 자존감을 지킨다는 것. 휘둘리지 않고 단단하게. 2장. 나답게 산다는 것. 애쓰지 않고 편안하게. 3장. 타인과 함께 한다는 것. 신경질 내지 않고 정중하게. 4장. 당당하게 산다는 것. 쫄지 말고 씩씩하게. 5장. 마음을 언어로 표현한다는 것. 참지 말고 원활하게. 6장. 사랑을 배운다는 것. 냉담해지지 말고 다정하게. 기초 믿음의 회복. 대학교 강연을 하러 갔을 때의 일이다. 강연이 끝나고 작게 사인회를 열었는데 한 학생이 작은 목소리로 친구들과 헤어지고 집에 오면 공허하고 외로워요. 라고 말했다. 잠깐 대화를 나누고 뒤이어 함께 온 친구가 또 작은 목소리로 내게 말했다. 친구들과 있어도 외로워요. 이 둘은 서로가 서로의 해결책이면서 왜 섬처럼 머무르며 같은 고민을 하는 걸까? 함께 있어도 공허하고 외로운 이들. 그건 관계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일 테다. 타인에 대한 본능적 신뢰감은 기초 믿음이라 부르는데 이 믿음이 없으면 타인을 쉽게 떠날 수 있는 조건적 존재로 바라보게 돼요. 관계에서 안정감을 느끼기도 친밀감을 공유하기도 어려워진다. 기초 믿음은 다양한 이유로 손상될 수 있지만 양육자와의 애착 손상을 가장 큰 이유로 꼽는다. 애착은 학대와 방임, 거부 외에도 조건부 애정으로 손상되며 이는 타인에 대한 불신을 만들고 본인의 사랑을 받을 자격을 의심하게 한다. 혼자가 위태로운 누군가는 변하지 않는 영원한 관계를 갈망하며 제2의 양육자를 찾아 나설 수도 있고 타인을 올감해면서 충족되지 못한 애정을 보상받으려 할 수도 있다. 하지만 타인에 대한 믿음은 영원을 맹세하거나 완벽한 관계에 대한 환상을 가진다고 회복되는 게 아니다. 관계에 대한 완벽주의는 비현실적인 기대와 상대에 대한 억압을 만들고 실망에 더 취약하게 할 뿐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맹목적인 믿음이나 절대적인 하나됨이 아닌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면서도 개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상호적 관계이다. 우리는 이제 관계의 변화를 받아들여야 한다. 나는 관계를 아름다운 노래라고 생각한다. 평소에 자주 듣는 노래는 시간이 지나며 바뀔 수도 있고 예전에 즐겨 듣던 노래가 다시 좋아질 수도 있고 새로 듣게 된 노래에 눈물 날 만큼 행복해질 수도 있다. 그렇게 플레이리스트는 변하겠지만 우리에게 늘 좋아하는 노래가 존재하듯이 곁에 머무는 이들은 변하겠지만 우리는 늘 누군가와 함께한다. 세상은 그렇게 가까이 보면 늘 변하지만 멀리서 보면 늘 그대로다. 그러니 관계가 영원하지 않음에 너무 오래 서글퍼하거나 너무 미리 겁낼 필요는 없다. 계절 내내 나무는 모습을 달리하지만 늘 그 나무인 것처럼 강물은 늘 흐르지만 강은 여전히 강인 것처럼 누군가는 떠날 것이고 누군가는 올 것이며 당신은 여전히 당신이다. 신념도 수정이 가능합니다. 여행에서 우연히 한국인 여행자와 대화를 나눈 적이 있다. 명문대에 가지 못할까 봐 걱정했던 부모님의 권유로 그는 고등학교 때 유학을 하였고 무사히 대학까지 마치고 돌아와 한 증권사에 취업했다고 한다. 그는 그게 참 다행이라고 했다. 그리고는 부모님이 그러하셨듯 자신도 자식을 일정한 수준에 올려놓기 위해 계속 일만 할 거라고 말했다. 회사 선배들도 대부분 자식과 아내를 외국에 보내고 기록이 아빠 생활을 하고 있기에 비록 아이의 얼굴도 잘 볼 수 없겠지만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다고 했다. 나는 그 이야기가 오랫동안 인상에 남았는데 내 청소년기를 말하자면 방목된 소떼와 같다고나 할까 흔히 다니는 피아노 학원이나 미술 학원도 다니지 않았고 공부에 대한 압박을 거의 받지 않고 지냈다. 나이를 먹고 부모님에게 나는 버리는 카드였냐고 물으니 나는 건강한 지금과는 달리 어린 시절엔 몸이 약했는데 건강하게만 자라다오라는 마음이었다고 한다. 그런데 나는 때가 되니 공부에 관심이 생겼고 고민은 많았지만 알아서 진로도 찾고 살게 됐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사람은 누구나 씨앗을 가지고 태어나고 어떤 꽃이 되라 강요하지 않아도 적당한 물과 햇빛만 주면 알아서 저마다의 꽃을 피운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물론 나중에 자식을 낳으면 눈에 쌍불을 켜고 사교육의 화신이 될 수도 있겠지만 자식의 삶을 대신 설계해 줄 필요는 없다는 게 지금까지의 내 지론이었다. 그러니 그의 이야기가 신기할 수밖에. 한 번은 비정상회담이라는 TV 프로그램에서 여러 국가의 청년들에게 체벌에 대한 찬성과 반대를 물은 적이 있다. 흥미로웠던 건 체벌이 있는 국가의 채널은 체벌을 찬성했고 체벌이 없는 국가의 패널은 체벌을 반대했다. 맞고 자란 이들이 오히려 체벌에 관대하고 맞지 않고 자란 이들은 체벌에 더 민감한 거였다. 많은 경우 사람들은 자신이 경험한 삶의 논리를 수용한다. 설사 거기에 저항하고 반대하더라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 채득된 삶의 논리와 아무나 해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그럼 누구의 생각이 옳은 걸까? 글쎄 어느 한쪽이 정답을 독점하지는 않는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살아온 방식을 통해 삶을 바라볼 뿐 누구나 자신에게 맞는 방식을 선택할 자유가 있다. 다만 신념이 경직되는 건 경계해야 한다. 맹목적인 믿음이 때론 사이비 종교 신도를 만들기에 오랜 세월 마음에 심어진 이게 옳다라는 신념에도 의문을 가질 필요가 있다. 내가 믿는 삶의 관점이 유일한 진리는 아닐 수 있고 몇 번을 검증한 신념에도 오류는 존재할 수 있으며 가치관 역시 필요하면 수정하고 보완할 수 있다. 그렇기에 지금의 방식으로 대안을 찾을 수 없는 순간이 온다면 삶에서 행복을 찾을 수 없다면 반복되는 충돌이 생겨난다면 설득될 용기를 내자. 우리의 믿음에도 때론 변경 가능이라는 조항이 필요하다. 늘 행복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면 자주 변해야 한다. 관계의 씨앗 뿌리기 종종 오랜 친구와의 관계 때문에 힘들다는 이야기를 듣는다. 오랜 시간 함께했고 가장 친한 친구였어도 가치관이나 삶의 방식에 점점 차이가 생기니 예전과 달리 거리감이 생기고 때론 서운한 마음도 든다고 이건 꽤 흔한 고민인데 내가 제시한 해결책은 일단 새로운 친구들을 만들어보라는 거였다. 영국의 시인 셰물 존스는 새로운 친구를 계속 사귀지 않는다면 곧 홀로 남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다. 홀로 남는 정도는 아니겠지만 인간관계는 우리의 의지대로 움직이지 않고 삶의 단계마다 자연스레 변화하기에 우정은 지속적인 보수가 필요하다. 물론 나이를 먹을수록 친구 사귀는 일이 쉽지는 않다. 가까워졌다고 믿었는데 쉽게 멀어지기도 하고 좀처럼 거리가 좁혀지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친구를 새로 사귀는 건 역시나 어렵다며 실망하게 된다. 하지만 관계는 본래 쉽게 빚어지지 않는다. 어린 시절 친구들은 같은 공간에서 매일같이 시간을 보냈고 그 중에서도 극히 일부만이 시간을 누적시키며 관계를 지속했다. 오랜 시간 동안 시행착오를 거쳐 완성한 우정을 새로운 관계에서는 금세 발견하지 못해 실망한다면 그건 불공평한 일이 아닌가. 우리는 그저 긴 안목을 갖고 관계에 씨앗을 뿌리는 일을 계속해 나가면 된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시간이 답이 되어준다. 어떤 관계는 싹도 트지 않고 사라질 테고 어떤 관계는 시간이라는 자양분이 더해져 깊은 유대감이라는 열매를 맺는다. 그러니 편견 없이 실망에 대한 두려움 없이 서두름 없이 관계의 씨앗을 심자 우리를 지켜줄 관계의 울타리는 그렇게 만들어진다. 관계를 이어가는 과장, 확실한 비결은 언제 한번 보자 라는 말을 이번 주에 보자로 바꾸면 된다. 행복에도 노력이 필요해요. 첫 책을 낼 때 나는 책을 내고 나면 무언가 더 특별해질 거라 생각했다. 조금 더 행복하고 조금 더 특별한 삶이 웰컴 표지판을 들고 서 있을 줄 알았다. 하지만 딱히 달라진 게 없었으니 책이 베스트셀러가 아니라 그런가 싶었다. 그런데 전작이 사랑을 받으면서 베스트셀러가 되었는데도 행복의 크기는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일에서의 성취감이 다른 부분에서 벌어지는 소란을 줄여주지는 않았다. 불행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행복하지도 않은 감정의 공백 상태를 나는 늘 의아하게 느꼈다. 여기에도 행복이 없나니 무슨 배부른 소리를 하는 걸까. 생각해보면 우리는 늘 외부의 목표를 세웠다. 성공하라고, 돈을 더 많이 벌라고, 좋은 직장에 가라고, 살을 빼라고. 그 오랜 동료는 목표를 이루면 저절로 행복해질 수 있을 거란 믿음을 만들었다. 그래서 목표를 이루지 못한 이들은 아직 그 목표를 이루지 못해서 불행하다고 여기고 목표를 이룬 듯 보이는 이들은 행복할 거라 믿는다. 하지만 막상 목표를 이룬 이들도 그렇게 행복하지는 않았다. 많은 이가 여기에서 길을 잃는다. 행복은 영영 닿을 수 없는 신규로였던 걸까? 아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잘못 생각했다. 돈을 벌고 싶으면 돈을 벌기 위한 노력을 해야 했고 살을 빼고 싶으면 살을 빼기 위한 노력을 해야 했듯이 행복해지고 싶으면 행복해지기 위한 노력을 해야 했다. 우리는 정작 행복을 위한 노력은 제대로 하지 못했던 거다. 그러면 행복을 위한 노력은 무엇이었을까? 나는 답을 찾고 싶었다. 삶의 의미와 목표를 알고 싶었고 행복하고 싶었다. 그리고 오랜 시간 끝에 찾은 나의 답은 놀랍게도 사랑이었다. 행복은 성취가 주는 단기적인 만족감이 아니었고 삶의 목적도 아니었다. 다만 사랑의 결과였다. 나 자신 그리고 내 소중한 사람들과 타인을 사랑할 때 행복이 있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진부하도록 익숙한 진리를 의심하며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조차 힘들어하는 걸까? 자존감 수업의 저자 윤홍균 박사는 사랑이 노명을 썼다고 말한다. 어린 시절 우리는 사랑이라는 미명하에 나를 위한다는 이유로 미래를 위한다는 이유로 질책받고 통제받으며 때론 수치심을 느껴야 했고 상벌이 내려지는 조건부 사랑을 경험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사랑하는 이들 그리고 나 자신에게도 질책하고 통제하며 조건을 붙이고는 그걸 사랑이라 믿는다. 우리는 사랑을 지독히 오래 했으며 제대로 사랑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던 거다. 상대를 괴롭히고 망가뜨리면서도 너무 사랑해서 그랬다는 스토커의 최후 변론이 진실이 될 수 없듯이 사랑의 크기보다 중요한 건 언제나 사랑의 방식이다. 행복하고 싶다면 우리는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나 자신과 내 곁을 조건 없이 대하고 다정하고 소중하게 여겨주며 성장할 수 있는 용기를 주고 몸과 마음의 건강을 돌봐야 한다. 감사하고 현재에 머무르며 세상에 다정해야 한다. 제대로 사랑할 수 있는 이들은 결코 불행할 수 없으니 그대 부디 사랑하며 살라. 에필로그 우리 사랑하며 살아요 관계에 관한 자료들을 찾아보다가 부부 갈등을 다룬 방송을 봤다. 아내는 남편을 끊임없이 비난했는데 그로 인해 자존감이 바닥난 남편 역시 아내를 비난했고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 듯 했다. 그러다가 개인 상담을 진행했는데 아내와 남편 각자 깊은 상처가 있다는 걸 발견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니 서글픈 마음이 들었다. 서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음에도 이미 한 움큼의 상처가 있는 이들은 과거의 상처를 다른 모습으로 재현하며 서로에게 또다시 상처를 주고 있었다. 우리라고 다를 게 있을까? 우리는 인생에서 한 번쯤 특별한 사람을 만난다. 이미 만난 사람도 있고 아직 만나지 못한 사람도 있을 것이다. 관계에 대한 여러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가장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들에 관한 거였다. 깊은 유대와 안식처가 될 수 있는 존재들 우리는 사랑과 유대의 관계를 원하지만 상처 주는 것에 너무 익숙해서 그 관계를 쉽게 미움으로 바꾸곤 한다. 나는 당신이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평화를 견디는 법을 배우고 사랑에 익숙해지기를 바라며 서로의 안식처가 될 수 있는 존재를 찾길 바란다. 사람은 아무리 척박하고 가혹한 환경일지라도 자신을 전적으로 지지하는 단 한 사람만 존재하면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한다. 지금 그런 존재가 곁에 있다면 부디 그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자 만약 아직 만나지 못했다면 이 책이 당신에게 그런 지지와 응원이 되었으면 한다. 사과받지 못했던 상처가 있다면 대신 사과하고 싶었고 슬픔이 있다면 함께 안아주고 싶었다. 균형을 찾는다는 건 중심을 잡는 일이다. 나는 사람의 중심은 사랑이라 답하고 싶다. 삶과 관계가 흔들릴 때가 온다면 한 번 더 나와 내 곁에 있는 이들을 사랑해 주길 바란다. 균형을 통해 당신이 편안함을 찾기를 바랐으며 나 자신과 관계라는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을 잃지 않기를 바랐다. 당신이 행복하게 살면 좋겠다. 당신이 사랑하며 살면 좋겠다. 애쓰지 않고 편안하게 그리자 입주nie 그리자 입주시 그래도 Laz이訂 역사 crunchy 역사 역사 ições 52 역사